많이 마시면 돼요. 어려운 경기였었는데 부모로 성들이 귀중한 성적 성적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은 성적에 늘었고 공평을 두 번째 카드로 쓰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워미험하다가 약간 무릎에 약간 무상이 와서 투입을 못쓰겠는데 그게 약간 시나리오에 약간 잘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모의로 나가려고 하다가 일단 조금 어제 훈련한 결과 3,4단위도 났겠다고 해서 태국이 남아있습니다. 그 경험은 선투권 각주가 있는 팀입니다. 개인기를 잘 준비했고 그 후에도 여기도 잘 준비했고 저는 꼭 너무 많이 받았었죠. 더욱 사람들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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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